네 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기술사 헤이지입니다. 오늘은 랜섬웨어의 종류 중 하나인 워너크라이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워너크라이는 MS 윈도우의 파일 공유 기능에 취약점을 악용해서 인터넷 접속만 해도 PC나 서버를 감염시킬 수 있어서 위협의 강도가 높아진 랜섬웨어를 이야기합니다. 워너크라이는 SMB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인 MS-17010을 이용해서 다른 컴퓨터로 전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워너크라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너크라이는 첫 번째로 네트워크 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복제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옮겨더니며 다른 시스템에 감염시키고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만 해도 감염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의 랜섬웨어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고 해서 이제 특정한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감염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너크라이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네트워크 인터넷에 접속만 해도 감염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자 명이 WNCRY라는 식으로 암호화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문서, 압축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 가상머신 파일 등 다양한 파일을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외와 국내를 중심으로 워너크라이의 피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먼저 운송업체 페덱스 컴퓨터 운영체제가 감염되는 이슈가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 르노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경찰청 컴퓨터 1000대가 감염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영국에서는 국민 보건 서비스 산하에 40여 개 병원이 감염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학교와 일부 대학교가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CJ, CGV에서 광고 서버가 감염돼 영화 상영 전 광고 영상이 나오지 않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제 키사에서는 당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와 관련해서 의심건수 13건, 실제 감염 신고건수 9건을 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협적인 워너크라이 공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너크라이 대응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조정하는 것인데 국정원은 당시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는 총 5단계로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5단계로 나뉘는데요. 현재는 다시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방화벽 보안 강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아래에서 상세적으로 어떻게 어떤 포트를 막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인 키사에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에 대해 대국민 행동유령을 발표했습니다. 랜섬웨어 샘플 48종을 확보해서 초동 분석을 실시했고 대국민 행동유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행동유령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는 네트워크의 물리적인 단절입니다. PC를 켜기 전에 랜선을 뽑거나 와이파이를 꺼서 네트워크를 물리적 단절로 시키고 그 다음에 윈도우 방화벽에서 감염의 경로가 되는 SMB, 서버 메시지 블록 포트를 차단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공유 기능을 해제하는데 SMB가 사용하는 TCP 445 포트를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단계는 윈도우 보안 패치 실행 및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입니다. 워너크라이가 이슈화 되고 나서 MS에서 이런 SMB 원격 실행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패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패치를 설치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너크라이는 현재는 어떤 특정한 한 보안 전문가가 워너크라이를 분석하다가 특정 도메인에 접속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워너크라이가 한 특정한 도메인에 접속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이것을 더 분석하기 위해서 이 도메인을 등록을 했는데 그러자 갑자기 워너크라이의 전파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전파, 중단 알고 보니까 워너크라이는 해당 도메인이 활성화 상태면 전파를 중단하고 활성화 상태가 아니면 전파를 계속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너크라이는 전파가 중단됐지만 또 다른 변종 워너크라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이런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는 랜섬웨어의 해라고 할 만큼 랜섬웨어의 공격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랜섬웨어의 종류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트릭스인데요.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감염되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기법을 사용했고 사용자 IP 주소가 포르노나 동물 및 아동학대가 포함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데 사용이 됐으면 빨리 비트코인을 지불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너스 락커 변종인데요. 2016년에 인터파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이용해서 이번에도 고객정보가 유출이 되었다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 메일을 읽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염을 유도한 랜섬웨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팻보이 랜섬웨어인데요. 사용자, 감염자, 피해자의 생활 수준이나 평균 소득이 더 높은 지역에 있는 피해자에게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워실을 이용해서 감염을 시키는 로키 랜섬웨어와 훔친 개인정보 중에 민감한 사항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독스웨어까지 랜섬웨어의 종류와 공격 방법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워너크라이의 특징과 2017년 어떤 랜섬웨어들이 존재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